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서 앞으로 한국 경제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최저임금이 철저하게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로 결정되는 일이 계속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제의 뿌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실상은 노동부 산하의 위원회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정했습니다 주유수당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하루치 임금을 포함하면 내년 실질 최저임금은 1만 3백원에 해당합니다 월급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209시간으로 개정하면 최저임금이 179만 5,310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기업 자영업자들은 또 중소기업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성장률이 1,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에서 연 3년째 인상이 소득 증가에서보다 훨씬 높은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년째 33%입니다 총 2018년도에 16.4% 2019년도에 10.9% 2020년도에 2.9%입니다 2.9%도 굉장히 높죠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 후반대로 머물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두 번째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의 뿌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40여 명으로 직원으로 구성된 상설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2000년 11월에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 위원회의 위원들은 27명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위원, 민노총, 한국노총 등 추천위원이고 사용자위원, 경청 등의 추천위원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공익위원입니다 27명입니다 결정과정은 근로자안과 사용자 대표안을 상호조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투표를 결정합니다 임금을 투표로 결정하는 체제를 도입할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타결이 끝난 이후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인터뷰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싸워서 쟁취한다는 개념으로 협상에 임하는데 실망했다 실망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먹이를 놓고 앞에 놓고 싸울 땐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구조다 다툼도 매년 계속된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조건과 상황이 임금을 결정한다 불필요한 갈등을 재생산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이 단체협약 같은 걸 맺기 위해서 몇 달씩 주고받고 막 시르고 하는데 전 국민이 최저임금을 갖고 이제 일종의 노동단체의 협상의 결과로 그걸 결정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처럼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지속하는 한 매년 이런 홍력을 치를 수밖에 없고 한국 경제는 항상 목소리가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관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늘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이 결정될 것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라 자체가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나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질문 보시죠 최저임금위원회의 뿌리와 대안입니다 여러분 최저임금위원회의 뿌리는 1998년도 1월 15일 날 만들어진 노사정위원회 지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한 것이 뿌리에 해당합니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는데 우리 사회가 조합주의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갖고 있는 위험함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노사정위원회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한국의 경제체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전환을 뜻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합주의는 중요한 정책결정이 정부와 다양한 이해 집단들이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특히 노사정 간의 협조체제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조합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사용자 단체, 노동자 단체, 그리고 정부 대표의 3자 연합을 통해 주요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3자 협의체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런 것을 사회조합주의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은 남미에서도 특히 포퓰리즘이 유행했던 그런 나라 속에서도 많이 활용된 것이 바로 사회조합주의입니다 합의와 타인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 유럽식 사회조합주의가 한국에서 통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네 번째입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사회조합주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은 어렵습니다 1999년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4월 1일 날 제가 당시에 연구소에 근무했는데요 그 연구소에서 조합주의 방식, 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이 가져올 폐에 대한 칼럼을 국내 한 신문에 기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칼럼 제목은 DJ 정부는 과연 시장경제를 구현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기고문이었는데 그때 착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조합주의를 한 결정적인 조치들이 이번 정부의 출범 초기에 대부분 이루어졌다 노사정위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노조의 요구조건들을 들어주게 될지를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협상이란 대의를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과정에서 경제가 지켜야 할 원리나 원칙의 많은 부분들을 양보하게 될 것이다 조합주의 방식과 엇비슷한 길을 택한다면 한국인들은 앞으로 많은 어려움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그게 1999년도에 제가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위원회라든지 노사정위원회 같은 그런 조합주의 방식을 체제 내에서 수용할 때 내렸던 판단입니다 99년도 4월 1일 겁니다 당시 이미 조합주의의 배에는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약간 30세 칠레의 노동부 장관을 취임했던 노동 분야와 연금 분야의 계획을 주도했던 인물이 호세 피네라 박사입니다 호세 피네라 박사 그분이 그 당시에 내렸던 결론입니다 그게 99년도 97년도 그 당시입니다 칠레 경험을 비춰보면 조합주의, 노사위원회 방식, 체제임금위원회 방식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 조합주의는 시장경제와 양립하기 어려운 제도다 조합주의는 시장원리에 따른 해결책과 결정을 극도로 불신하는 집단주의적 문제 해결 방식이다 대한민국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 집단주의적 문제 해결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언제 시작됐던? 1998년도에 노사정위원회가 시작되고 2000년도에 체제임금위원회가 설치가 된 겁니다 그게 다 사회조합주의입니다 조합주의는 결국 경제를 나눠먹기 식으로 접근한다 남미와 스구의 조합주의 역사적 경험은 경제의 정치화를 낳고 한 사회가 재분배에 몰입하는 매몰되는 결과를 낳는다 재분배 총력을 기울이는 사회는 결국은 셧대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호세 피넬라 박사의 결론입니다 이미 다 조합주의 배가 알려진 것을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렇게 도입해서 이렇게 난리법석을 띠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나라가 어느 시점에 체제의 방향을 수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김재정 정부 관계자들도 선의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도가 딱 도입되고 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로의존성이라는 문제죠 경로의존성 한나라 체제가 딱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게 되면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죠 조합주의 방식으로 역사적 사례는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현재처럼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방식으로는 한국은 계속해서 현장과 유리된 강제 임금 결정 방식으로 점점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현장은 생산성을 반영해야 돌아갈 수 있는데 현장과 전혀 동떨어진 생산성과 무관하게 그렇게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고집하게 될 테니까 경제가 그냥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제도나 체제가 중요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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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